너무 신중해 이걸 어떻게 먹는다 어? 정우도? 까까 하면 빠질 수 없거든요 그쵸? 가봐야죠 일단 하나 둘 하나 둘 꺼내달래요 꺼내달래요 아이고 꺼내달래요 아 정우 저 뿌시는 건 아니겠죠 정우가 적극적이잖아요 발도 들었어 일단 몸으로 먼저 가니까 정우는 행동파 정우가 더 흥분한 것 같은데 확실히 스타일이 다르네요 진짜 다르다 네